신나야 신나는데 나랑 안 어울려 그냥 바로 볼륨으로 들어가서 너희 좀 인간미가 부족해 넌 뭐에 만족해 나가요 둘까 노지력이면 만사 SM7에서 벤츠 S-class 영혼의 퀄리티는 마치 정치 같은 랩 게임 9시 뉴스엔 아들이 어머니를 지르고 14자리에 새낀치로 부르고 싶다고 이곳 연락에 두드려 제 코는 500자리 내 눈은 50자리 이런게 요고생들의 쥐댄 얘기거리 몸이나 안 팔면 다해 보면 다 착한 애가 씻게 다리 버리고 한편 이쁘장이 생긴 폭우로 여자를 흐리고 여자는 다 병신이라면 희죽거리고 넌 놈은 어제 새로 산 자가 맘에 안 들어서 쥐를 사랑하는 엄마한테 존나 제대로 그래 나도 학교 다니는 거 싫어했었어 근데 얘들아 박차고 나간 거기서 뭘 배웠어 맘 아파본 적이 없으니 네 애인의 낙태는 귀찮은 일일 뿐이지 네 소재도 갈게 본래 난 후초가 쏠려 이쁜 아가씨들이 이래서 참여같은 고민이 쏟아져 나오니 서른 살 아시는 후초로 선물이 굳지 공감인 게는 좋은 게 나야 유분함은 널 탔어 내가 싶어 벌면은 나랑도 술 먹고 놀아줘 남자들이 성공해야 되는 이유 그중일 리위는 자유로운 코리안 팬 어느새 부자 오빠 곁으로 간 나의 소녀야 요새는 어디서 붙어먹냐 소년에서 변태로 소녀에서 창렬 이런 것들 뿐이 세상이라면 다 군대나 가요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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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ightclub scandal one night day 얘기가 반 이상인 청소년 사로잡는 음악 채널 보고 이제는 안될가 난 해지는 기쁨 먹고 살기로 빠산되는 욕구까지 허길 줘 포로로 같은 음악들 신물이 날 사랑에 짝 되게 아픈 전부 인조인간 저렇게 놀아 보이는 것도 실력일까 몰라 나도 온다 신의 직업 아니니까 촌날댐이 없잖아 솔직히 개인적 소망으로 쓰레기 TV 프로다 조치고 야 그 나도 음악 프로에서 초창이 이상하게 아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